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전일보는 일면 머릿기사에서 충청권은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으로 이번 총선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외치며 중도층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충남국립의대 신설 등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론 보다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약이나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최종 승자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경합지역 승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2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14곳을 경합지역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은 특히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 등 표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막판까지 표심 예측이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투표율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율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입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는데요. 실제 투표율이 60%대 이하로 내려간 총선에선 대체로 보수 정당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4.10 총선 투표율도 60% 이상이 될 것이란 정치권의 전망 속에 선거 막판에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더 큰 결진력을 보이느냐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0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